네 오늘은 HTML5 이후에 등장한 개념인 의미론적 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HTML5 이전에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웹페이지의 상단 영역, 본문 영역, 사이드바 영역 그리고 하단 영역 등을 div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단 영역을 헤더로 본문 영역을 콘텐츠로 하단 영역을 포터로 이런 식으로 div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의 구역을 나누어서 레이아웃을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게 거의 고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단 영역을 잡을 때는 div 태그를 사용하고 헤더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게 거의 세계 공통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HTML5부터는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을 헤더, 아티클, 포터 등 의미론적 태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iv 태그와 의미론적 태그들은 화면에 보이는 차이점은 없지만 이름처럼 의미론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div 태그의 경우에 우리가 의미로 헤더, 콘텐츠 같은 이름을 붙여주지만 사실상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거지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의미론적 태그는 이 태그를 사용하면 여기가 본문이야 이 태그를 사용하면 여기가 광고 영역이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약속해 준 태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도 해당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HTML5에서 제공하는 의미론적 태그의 종류에는 헤더, 섹션, 메인, 포터, 아티클 등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샘플 문서를 하나 작성할 건데요 여기 제목이 있고 동작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만들어준 웹페이지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트 하단에 저작권을 표시하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의미론적 태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웹 문서의 제목은 h 태그를 사용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헤더라는 의미론적 태그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에서 이 부분이 문서의 제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내비게이션 부분은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나프 태그로 감싸줄 수 있고요 본문은 아티클이라는 태그로 감싸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은 포터라는 태그로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론적 태그로 정돈을 해두면 결과적으로 브라우저랑 검색 엔진에서 전체적인 문서의 구조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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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